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이썬 왕기초 문제풀이 오늘은 반복 제어문 3번에 자가진단 6번 7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6번 자연수 n을 입력받아서 다음과 같이 영문자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3이라고 입력을 받으면 세 줄의 역삼각형 모양이 출력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별로 찍어보는 것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별이 아니라 알파벳으로 a b c d e f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개념이 아스키 코드 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스키 코드는 여기 쏘놀 카페에 파이썬 아스키 코드 라고 검색을 하면은 제가 적은 이 글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고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컴퓨터에서 제어문자 특수문자 숫자 영문자를 포함한 여러 개의 문자들을 번호를 붙여서 코드화 시켜 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대문자 a의 번호는 아스키 코드로 65번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숫자화 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썬 코드에서 문자를 가지고 이 문자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을 알고 싶다 라고 할 때는 ord 함수를 사용을 하고요 반대로 아스키 코드에 번호를 넣었을 때 이거를 문자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chr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게 있어요 a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str 형태인데 이거를 아스키 코드 값으로 보고 싶다 라고 하면 ord에서 a를 찍어 봤을 때 이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은 65번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고 반대로 chr 해서 여기에 65번을 넣으면 이거는 아스키 코드 65번은 대문자 a 입니다 라고 문자로 변경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이 숫자 하나를 입력을 받아주고 n은 int input 그리고 내가 여기 a라고 하는 알파벳을 시작을 하면서 플러스 1 해서 b를 만들고 플러스 1 해서 c를 만들고 할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는 이름을 알파벳이라고 찍고 시작하는 숫자를 65를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chr을 사용해서 알파벳을 넣으면 얘는 대문자 a라고 찍힐 것이고 플러스 1을 하면은 66이 되어서 b 플러스 2를 하면은 67이 되어서 c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문을 통해서 이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 이중 포문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for i in range 해서 자 이 첫번째 i의 범위는 n이 입력이 되었을 때 줄마다 필요한 개수를 만들어지게끔 코드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3을 넣었을 때는 3 2 1이 필요하고 5를 넣었을 때는 5 4 3 2 1 이렇게 되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숫자는 n 그리고 쭉쭉쭉쭉 내려가서 1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0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숫자는 점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로 만들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안쪽에 j에 관련된 포문을 만드는데 이 j에 관련된 포문은 개수를 i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러면 첫번째 줄에서는 가로가 3개가 필요하다 하면은 i가 3이니까 여기에다가 i를 넣었을 때 3개 같이 켤 거고 그 다음 2개 1개 이 i가 3 2 1이기 때문에 j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라고 하고 프린트 이 알파벳을 사용을 할 건데 일단 이 j의 포문이 돌아갈 때는 가로로 문자들이 출력이 돼야 되기 때문에 end는 땡땡으로 줄바꿈을 없애 주셔야 되고 그냥 알파벳을 적었을 때는 숫자로 65 이렇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a라고 바꿔줄 수 있게끔 함수로 감싸줍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문자를 찍고 나서는 a가 b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숫자를 1을 증가를 시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찍힐 때는 b가 찍히고 그 다음에 찍힐 때는 c가 찍히겠죠 자 그리고 이 j에 대해서 가로가 한 줄이 완성이 되었으면 그 다음은 줄바꿈을 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빈 프린트도 넣어주겠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자 5를 넣으면 이렇게 5줄이 생기고 3을 넣으면 문제에서처럼 똑같은 모양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제꺼가 폰트가 일정한 폰트가 아니라서 여기 하나 둘 셋 세 개 있는 크기랑 하나 둘 두 개 있는 크기랑 비슷하게 보이는데 얘는 폰트 때문이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코드일 수 있어요 특히 이 ASCII 코드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계시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별을 찍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i와 j에 대해서 이중포문을 만들면 됩니다 사실 여기가 이렇게 별이었다 라고 한다면 앞에서 배운 코드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별 대신에 이 문자 a, b, c 얘를 찍기 위해서 ASCII 코드에 대한 개념이 같이 들어간 건 거죠 두 개를 섞어 놓았을 때는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따로따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다음 문제 자가진단 7번 자연수 n을 입력받아서 n개의 줄에 n 플러스 1개의 숫자 혹은 문자로 채워 넣어서 다음과 같이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자 3이라고 한다면 1, 2, 3, 4, 5, 6이 출력이 되는데 옆에 부분에 a, b, c, d, e, f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가 조합이 되어서 3을 넣었을 때 4개, 4개, 4개가 합쳐진 사각형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꽤나 복잡하죠? 자 일단 얘를 풀기 위해서 n은 int input으로 받아주고 우리가 알파벳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알파벳이라고 변수를 만들어서 a로 시작할 수 있게끔 65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숫자 1, 2, 3, 4, 5, 6이 되는 얘네들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넘버라고 하는 거를 여기 시작하는 숫자 1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얘를 따로 생각을 하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숫자만 표현을 하는 거를 먼저 따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4i in range라고 해서 3을 넣었을 때 3개, 2개, 1개가 갯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i가 3, 2, 1이 되도록 range 숫자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n, 0, –1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죠 앞에서 했던 문제는 이 모양에서 알파벳이 들어간 거고 모양은 같은데 숫자가 들어간 거니까 이 범위 자체는 같습니다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앞에서 했던 거 똑같이 여기는 그대로 i가 들어갈 것이고요 print 만약에 여기가 별이 찍히면 이 삼각형 모양의 별이 되었었고 우리는 1, 2, 3, 4, 5, 6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number라고 하는 숫자를 찍고 줄바꿈은 j에서는 줄바꿈을 없애고 한 줄을 다 찍고 난 다음에 빈 프린트로 줄바꿈을 할 거다 그리고 이 number는 1, 2, 3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숫자를 찍고 난 다음에는 plus 1씩 증가를 해준다 이것만 먼저 실행을 해보면 3을 넣었을 때 문제에서처럼 이렇게 됩니다 문제에 공백도 있네요 그죠? 그럼 우리 여기다가 공백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3을 넣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 이만큼을 주석을 하고 이번에는 a, b, c, d, e, f 라고 하는 이 부분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for, j, in, range 라고 했을 때 i의 값이 3을 넣었을 때 3, 2, 1이 되게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그에 따라서 j의 값이 처음에는 1개 그 다음에는 2개 그 다음에는 3개 이렇게 1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기를 그대로 i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n-i plus 1이 됩니다 자 n은 현재 3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3이었을 때 처음에 3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1이 되게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3 빼기 3을 한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서 1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 2일 때는 3 빼기 2를 하면 여기까지는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1 해서 전체가 2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3, 2, 1을 1, 2, 3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print 여기 안쪽에 들어가는 내용은 우리 앞에서 했던 이 부분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알파벳은 알파벳을 출력을 할 건데 얘를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문자화 시켜서 아스킷 코드를 문자화 시킨다 그 다음에 줄바꿈은 없애고 공백을 하나 넣어주고 알파벳을 하나 찍고 난 다음에는 증가를 시킵니다 일시 그리고 마찬가지 빔프린트를 한 줄 제2에 대한 포문이 끝나고 났을 때 넣어줍니다 실행을 하면 3을 넣었을 때 이렇게 A, B, C, D, E, F 라고 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두 개를 주석을 풀어서 하체를 시켜주면 되는데 여기 중간에 있는 줄바꿈 있죠? 얘만 없애주면 여기에서 1, 2, 3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A를 찍고 줄바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 5를 찍고 여기에서 B, C를 찍고 다시 줄바꿈 마지막에는 얘가 6을 찍을 것이고 여기에서 DEF를 찍고 줄바꿈 이런 식으로 두 개가 하체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하면 제가 3을 넣었을 때 문제에서처럼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하면 앞에서 별을 가지고 이제 삼각형이나 여러 가지 별찍기하는 문제들은 잘 풀었어요 그런데 이 별이 알파벳이 되거나 숫자가 되었을 때 똑같은 건데도 겁을 먹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숫자나 알파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별로 먼저 만들어요 앞부분만 만든다 치면 그 다음에 이 자리가 숫자면 숫자를 채워 넣고 문자면 아스키 코드를 사용해서 이 부분을 채워 넣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삼각형 또 빠른 삼각형 두 개가 섞여져 있는 모양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생각을 하지 말고 나눠서 옛다로 옛다로 만든 다음에 줄바꿈만 없애서 합체해서 한 줄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처리가 잘 되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앞에 이 자가신단 6번을 제출을 안 했네요 그러면 이 코드를 6번 코드가 이거였습니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얘도 제출을 해줍니다 둘 다 정답 처리가 잘 되죠 오늘 문제들은 앞쪽에서 별찍기 제대로 연습 안 하셨으면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도 따라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우리 자가진단 1번부터 나머지 5번까지 문제 풀었던 부분을 다시 돌려보면서 열심히 복습을 하고 별찍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면 이렇게 알파벳이나 숫자를 찍는 부분으로 넘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